Conscience around us. 무슨 뜻일까? 재미있는 과학.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죠? Hi, Nancy. I read a newspaper article about how to make ice cream and thought of you, Miss Curious. 나는 읽었어요. 그렇죠? 신문, 기사를, 뭐에 관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지 그리고 널 생각했어. 호기심 여사. 이렇게 볼 수 있죠. Why? 왜? I don't see anything to be curious about. 나는 그것이 궁금한지 잘 모르겠는데 나 잘 안 그런데 궁금한 게 없는데 It's because I don't need a freezer with the recipe. 그 레시피로 냉장고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 Without freezer? 뭐 없이? 냉장고 없이? Is that possible? 가능해? Yes. 그럼 I brought the recipe. Here it is. 뭘 가져왔대요? 레시피를 가져왔대요. 여기에 있어. 이런 뜻이네요. Things to prepare. 준비하는 것들. 준비할 것들. 우유, 얼음, 소금, 큰 사발, 금속컵, 젓가락이 필요하대요. Steps to follow. 따라올 단계. 첫 번째, 세 컵 분량의 얼음을 사발에 놓으세요. 그쵸? 스프링클 하면 뿌리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 아이스, 얼음 위에다가 소금을, 한 컵 분량의 소금을 뿌리세요. 그쵸? 그 다음에 full, 부으세요. 얼만큼을? 반컵 분량의, 반컵에, 반컵을 부으세요. 어디에다가? 금속컵 안에, 그리고 그 사발 안에 금속컵을 위치시키세요. stir 하면 젖단에, 그래서 무엇으로 저어요? 젓가락으로 우유를 저으세요. amount of time to stir 하면 젖는 총 시간은 우유를 젖는 시간은 달려있습니다. 어디에? 밀크의 양에, 우유의 양에 따라서 그 젖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세요. 이런 뜻이죠. 됐을까요? 와우, how can milk turn into ice cream without a freezer? 와우, how can milk turn? 어떻게? 그 우유가 바뀌나요? 무엇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무엇 없이? 냉장고 없이? 그것은 뭐뭐 때문이죠. 얼음이 열을 취하기 때문이죠. 어디로부터? 그것 주변에 있는 물체로부터. 그래서 그 온도는 goes down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지고, 그 우유는 뭘로 바뀌어요? turns into? 아이스크림으로 바뀝니다. 바뀌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How do we need the salt? Why? 왜?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한가요? When you add salt to ice. 우리가 네가 네가 아이스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얼음은 take more heat. 뭘 할 수 있어요? 열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It can lower the temperature around ice to minus 20 degrees. 그것은 그 온도를 거의 아이스의 온도를 어디까지? 영하 20도까지 낮춰줄 수 있어요. That's the temperature of a freezer for ice cream.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을 위한 냉장고의 온도이죠. Do now? Do you understand? 이제 이해 가나요? Yes, 그래요. Can we make chocolate for melon ice cream too? 우리가 can we 하면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들 수 있나요? 초콜릿을. 혹은 멜론 아이스크림을 또한 이런 뜻이죠. 물론이죠. 단지 뭐 하세요? 더 하세요. 무엇을? 초콜릿이나 멜론 시럽을요. 어디에다가요? 우유에다가요. You will get different flavors of ice cream. 당신은 다른 향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의 다른 향들을 그렇죠? Sounds interesting. 재밌겠네요. Let's try it right now. 그래 한번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